우리 제일 중요한 게 있죠. 오늘 이벤트. 오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행운권 추첨 박스 좀 넣어주시죠. 진짜 아쉽습니다. 제가 강단이 아니라 앞에 앉아있고 싶어요. 오늘 아시죠? 오늘 최고의 영광.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걸렸습니다. 한 분에게 그리고 두 분에게 아주 금액이 10분의 1로 줄죠.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차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 대박 받으셔서 내년에 합격하시겠죠. 그래서 그 30만원 상당을 받으시는 분은 술값으로 쓰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우리 3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당첨되신 두 분 꺼주시죠. 두 개 뽑아요? 하나씩 뽑아주세요. 나는 6번 이혁 씨. 6번 이혁 씨.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축하드립니다. 78번 송정의 씨. 78번 송정의 씨.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 하나는 우리 박 교수님 뽑아주시죠. 영광스럽게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1등을 뽑게 됐는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저도요. 뽑히신 분은 어느 분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뽑히신 분은 2016년도 올해 운을 다 썼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운을 이어서 2017년도 내가 대박 나겠구나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.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하게 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. 얼마인가요 상품이요. 30만원입니다. 30만원이요. 30만원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되죠. 왜냐하면 30만원어치 어떤 거를 이벤트를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 나오셔서 노래라도 한 곡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. 30만원은 꽁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. 죄송합니다. 닥치고 하겠습니다. 손성기 선생님 오늘 6자가 좀 많이 행운이 있으시네요. 올라오시죠. 올라오시죠. 전달씨 저한테 받으신 분은 다른 분 수업 들으시면 안 돼요. 제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행운권 추첨되신 분들 말고도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 우리 40회 손해상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내년 보통 10월에 있는 합격자 간담회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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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